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특히 유럽이 또 가장 러시아 때문에라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한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 또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 러시아한테 너네 넘어가라고 한다 사실 이제 와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었는데 지금 나토 유럽 지역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서쪽으로는 유럽과 접경 지역은 본인이 여러 가지 트럭 이건 푸틴 입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푸틴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 견해가 아니라 푸틴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푸틴은 KGB 장교였을 때 시절부터 이거 뭐야 우리 러시아가 당했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거를 여러 스피치에 남겨놨어요 뭐냐면 냉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15개 위성국과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했어요 그럼 냉전 끝났고 미국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체했어요 했으면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했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해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토는 그대로 있네 야 이거 뭐야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 왜 해체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황당한 게 나토가 예전에 동유럽에 위성국가나 위성국가에 준하는 국가를 야금야금씩 나토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토가 32개국이 됐어요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가입됐어요 푸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왜 해체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왜 14개의 위성국가들을 다 독립시켰냐 느슨한 형태로 연방을 하거나 EU 체제 비슷하게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어도 되는 건데 그게 푸틴은 굉장히 천추의 하느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푸틴의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자꾸 미국이 넘어올 때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은 러시아에 나와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미군이 공항과 이런 걸 편히 쓰게끔 허용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프가니스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에서 공항과 이걸 이용해야 된다 좀 도와달라 했는데 러시아가 침공도 원래 아프가니스탄 하지 말라고 했는데 9.11 테러가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미군구대도 잠시 주둔하시고 하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미군이 이 동유럽에 분탕질을 하고 다닌다 이것도 푸틴 입장입니다 조지아에 혁명 일으키고 그다음에 세르비아에 혁명 유도했고 그다음에 키르키스탄에도 혁명 유도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혁명 유도했고 그래서 불도저 혁명, 장미 혁명, 오렌지 혁명 이런 일련의 혁명들이 서구 국가가 뒤에서 다 뒷받침해줬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갑자기 우크라이나 애들이 오렌지 옷을 어디서 입고 온 거야? 그거 다 누가 사졌냐? 서구의 NGO들이 지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장미는 어디서 들고 나온 거야? 이 조직화된 게 어디서 되는 거냐? 서구 사회에서 다 지원했다는 게 푸틴의 입장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우리 국경 근처까지 미군 기지가 있거나 미군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와바리를 만들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지 해서 푸틴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건 이쪽 지역에 미승인 독립 국가들이 많아요 남오세티아라든가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크세트리아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독립을 시키는 걸 지원해준 거예요 조지아 안에도 자치 국가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다 푸틴이 돼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렇게 다시 자신들의 옛날 영향력이 있었던 영토까지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땅 따먹기처럼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방위비 올려라라고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안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한테 나토 해체하자 이렇게도 얘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유럽 국가들은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고 근데 또 이제 국경과 맞닿아서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2년 반 동안 끝나지도 않고 있고 거의 뭐 미치고 날뛰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본인들이 원래 강력하게 희망하는 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있거든요 원래 유럽의 국가 리더십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길 희망해요 왜? 가장 유럽 경제가 급전직하 좋아질 수 있는 제일 팁핑 포인트는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에요 지금도 월드뱅크나 이런 데 집계하는 걸 보면 1500조 원 이 정도의 전후 피해복구 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좋아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휴전이든 정전이든 이제 끝내고 그리고 전후 피해복구 사업 하자 그랬을 때 유럽 경제 안 좋은 게 한 방에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걸 희망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선 선거 앞두고 지금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끝낸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야 우크라이나 땅 어디까지 뛰어줄지 빨리 정해 그리고 빨리 선 그어 이게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선거 전에 한다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 이용하기 딱 좋죠 미국이 전쟁에서 졌다 민주당이 전쟁에서 졌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줬다 나라면 안 그랬을 거다 딱 그러니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강 상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게도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지원 안 해서 끝나게 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일단 버텨봐라 이러고 있었던 찰나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좀 만나자 좀 보자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제 식겁할 것 같습니다 식겁하죠 돈 들고 와라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극단적으로 트럼프도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서비스가 강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영토를 이번에 할당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동의할 것이냐 동의 안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라는 전쟁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정전과 휴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 엄포를 오겠죠 이거 동의 안 하면 우리 지원 안 해줘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같이 미디어가 일부 거버넌스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유튜브라든가 SNS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상황과 자국의 입장을 얼마든지 전 세계에 유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적인 여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나 전쟁 끝낼래 지원 안 할래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 지원해 주는 것도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푸틴을 좀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푸틴하고 일단 트럼프의 말로는 푸틴하고 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협상의 카드를 내밀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참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푸틴하고 진짜 친한 게 맞는지 김정은하고도 친한 게 맞는 건지 푸틴은요 정말 노련한 정치가예요 제가 친 러성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독재 국가이긴 하나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도 있었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그 수많은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구화되고 유럽 경제로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는 저 사람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때그때 여론도 무모할 줄 알고 여론도 선동할 줄도 알고 이끌어갈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주제넘게 나 푸틴이랑 친해 하는 거 나빠 보이지 않으니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친하다고 해라 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강력하게 데미지를 입히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제스쳐도 취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한 것이고 오히려 적당한 시점에 트럼프가 이렇게 너무 오지랖 넓은 말을 했다가 푸틴이 뭔 소리야 난 여기까지 딱 받아야겠어 하면 오히려 트럼프가 되게 머쓱해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때도 갑자기 김정은이 현장에 왔더니 다른 협상 내용 확 내밀고 그래서 판 깨져서 그냥 직구하고 바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오히려 당황해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김정은은 나의 친구고 뭔가 오해가 있고 장황한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순이에요 그러면 러시아한테 지금까지 먹은 땅만큼만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러시아는 좋아할 텐데 우크라이나 입장은 절대 반대일 테고 그러면 러시아한테도 뭔가 줄 만한 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물론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되게 급박해요 본인이 이렇게 길게 끌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해서 이 전쟁을 계속 끄는 것이 답도 없거든요 그러면 푸틴은 트럼프랑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통하는지는 모르겠네 우리 전쟁 피해보상금 줘야겠어 자기가 전쟁을 저질러놓고 우크라이나 우리 땅 넘어왔고 우리도 그 사이에 많은 출혈을 했어 전쟁 보상금 내놔 그것까지 줘야 영토 플러스 그런 것까지 페이보를 줘야 그래야 내가 전쟁 마무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우크라이나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줄 리가 만무하죠 트럼프가 주겠습니까? 야 우크라이나 니네 자원 강국이고 곡물도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빨리 줘 뭐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반대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쟁이 쉽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20세기 이후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늘 테이블이에요 정전을 하던 휴전을 하던 안전항복을 하던 그때 조항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땅은 어디까지 돌려 네가 다시 가져가고 전쟁 피해보상금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피해보상금 요구하지 않겠다 거기 써야 되고 러시아도 우리 친구 했잖아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 줄 건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어디서 날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수용하겠느냐 절대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해도 그것만 해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휴전을 했다가 또 다시 전쟁이 붙었다가 또 이거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로켓맨하고도 굉장히 친하다 트럼프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김정은을 만날까요 시도도 잘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도조차 안 할 수 있다면 당분간 북한이 미국의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슈퍼 아젠다가 아니에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다음에 헤즈볼라 분쟁도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저 자신이 직접적으로 챙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 먼저 외국의 역량이 역량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EU라는 군집이 훨씬 더 또 덩치도 크죠 한국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뭔가 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북한 문제는 저 뒷순위라고 봐야 정답인 거예요 우선순위에 저기 번호표 뽑아놓고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제 북한은 미사일 뭐 쏘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응 알았어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기다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더 막 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미 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을 시켰다는 건 이거는 그만큼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믿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파트너가 러시아였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건데 저는 이건 북한이 엄청난 자충수라고 봐요 자충수다 네 이제는 왜 그렇다 자 중국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벌써 러시아에 무기 판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중국이 첫 번째 했던 조치가 뭐예요 중국 내에는 북한 근로자 다 돌아가 송환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북한과 중국은 짝짝꿍 아니냐 깐부 아니냐 실제 아닌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깐부 아니냐 아닌 거 확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깐부 아니냐 아니었었잖아요 서로 방위와 관련된 조약도 없었다가 이번에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북한하고 잘 지내보려 하기보다는 한국하고 경제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북한도 손이 필요하고 도와줄 러시아도 무기가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 그게 맞아 떨어져서 둘이 거래를 하자마자 중국은 이거 뭐야 북한 니네 근로자 다 돌아가 러시아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도와줘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그 다음 선택한 건 한 번 더 선을 넘은 거죠 파병까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중국은 야 얘네들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선을 넘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필요한 전략기술 전략무기 만드는데 마지막 허들도 러시아가 지원해 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북한에게 나 말고도 대체직이 하나 더 생겼네 이게 되잖아요 그럼 북한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 선택 잘못했어 응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남한한테 문을 열 겁니다 친하게 지내자 그렇죠 벌써 하나 시작됐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크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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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그리고 또 머지않아 추가적으로 경협에 대해서 많은 걸 요청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도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남한에서 뭔가 경제 교류를 하는 것도 이제 문을 조금 다시 열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마침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게 북한에도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한하고 친하게 지낸 수가 있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약간 외교에도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 어 어 또 이러고 있는 거고 뭐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진짜 그래서 제가 북한이 오판했다는 거예요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러시아는 그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침공을 당하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을 하고 러시아 침공 당하면 북한이 또 자동 개입을 하고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든든하게 생각을 하려나 경제적으로는 또 러시아가 그렇게 또 든든한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조약의 문구를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침공을 당했었을 땐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즉각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한 것처럼 무기나 좀 보내주는 수준인 거냐 아니면 진짜 러시아군이 온다는 거냐 그게 다 다르잖아요 정도가 아니면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만 하는 거냐 즉각적이라는 게 바로 다음 날 무기 보내준다는 건지 한 달 뒤인지 6개월 뒤인지 그게 안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보냈다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상호방위 관련한 조약과 실제 퍼포먼스는 미국 군대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쳐들어와서 미군이 타격을 입거나 미군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건 자국의 국군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군이 지금 고립됐다 우리 국군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하면 이건 본토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이 국군이니까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지역에 아예 부대를 개설하겠다 이런 수준이면 저도 이거 상호방위 조약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문구예요 문구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수위와 정도는 실제 가보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엄청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북한은 비빌 언덕 하나가 러시아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두었지만 중국이라는 기대했던 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충수를 또 두었던 것일 수도 있겠군요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 메드베데프 예전에 푸틴 대신 잠깐 대통령도 했었던 양반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무기라든지 이런 거 더 지원을 하면 러시아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세계 3차 대전 가는 거다 엄포를 놨어요 그거는 일단은 이 말폭탄 정도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거를 푸틴이 아니고 메드베데프 네 메드베데프 아 이름이 어려워요 이 사람 메드베데프가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푸틴은 노련한 정치가라고 했었고 메시지를 어느 순간에 어떤 톤으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했거든요 자기의 허수아비 예전에 대통령했던 그렇죠 허수아비 맞죠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강한 엄포고 경고이긴 하나 책임의 소지는 없는 거죠 자기 얘기 어렵습니다 이걸 또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고 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쩍 제 상승사 글쩍 하 Arena 이런 이런 서 외 spiritual 성지 축 지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